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변화 특히 시장 경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객들의 생각의 변화 그것이 기존 시장 질서를 흔들고 마침내 큰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압니다 줍니다 적응하는 자는 살 것이고 또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밀려나게 마련이죠 차를 구매하지 않는 3, 40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소식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변화의 시험이 실체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30대는 차량 구매를 줄이고 있는가?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는 3, 0, 4, 0 세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30대 차량 구매가 급속하게 꺾이기 시작하는데요 30대 연간 차량 구매대수 통계를 보면 2011년도에 30만 7천대 2015년도에 31만 6천대 2016년도에 30만 6천대입니다 2015년까지 올라가다가 쫙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꺾이기 시작하는데 상반기 연간 차량 구매대수 매년 상반기에 1월부터 6월 사이에 2016년도에는 16만 2천대 2017년도에는 14만 4천대 2018년도에는 13만 5천 4백대 2019년도에는 11만 2천대 그러니까 2016년도에 16만 2천대가 2019년도에는 11만 2천대까지 줄어든 겁니다 한 5만 대 정도가 줄어든 거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통상 이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죠 차량 공유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하기보다도 공유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구매가 줄어든다 예를 들면 젊은 세대들이 차량 공유에 대해서 선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30대 차량 구매가 줄어든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량 공유 서비스가 세계적인 구준으로 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택시업계를 위해 가지고 모든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설당이 거의 없어지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차량 공유 가설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타다 공유 서비스가 그냥 유야무야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카풀 제도 같은 그런 아주 초보직인 정도의 공유 서비스도 우리나라가 새로운 핵심을 수용하기가 어렵죠 차량 공유 서비스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30대 차량 구입 강소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2016년 이후에 활발해진 주택 매입을 들 수 있는 것이 가장 유력한 그런 설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체 구매자들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도 27.4%, 2017년도 상반기는 26.9%, 2017년 8월에는 28%, 2017년 말에는 31%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 구입의 30대가 많은 그런 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여타의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내구 소비자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는 차량에 대한 구매를 줄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인 그런 해석이라고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옛날에 그 기사에서 독일의 젊은인들이 차량 구매를 계속 줄인다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질문 두 번째는 서구 선진국은 지금 어떤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생산의 종주국인 독일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차량 등록 대수가 계속 줄어가지고 차동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는 연간 독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월 기준으로 40만 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36만 대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망치 2020년이 되면 28만 7천 대까지 줄어들 월간 기준으로 독일에서 등록하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의 감소는 독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연간 등록 대수가 한참 일본 경제가 정점을 달린 1990년에는 789만 대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정도 되면 550만 대가 되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소유를 줄이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사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일의 젊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자동차에서 공유하는 자동차로 자동차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유로부터 공유로 특히 미국의 젊은이들도 소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기성세대와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스톡 저장하거나 그 다음에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거 필요할 때마다 그냥 쓰는 거 플로우로 보는 거죠 흐름으로 그러니까 저장과 소유로부터 흐름으로 보는 것이죠 흘러가는 거 요즘에 많은 상품들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CD를 쓰지 않고 그냥 넷플릭스를 보거나 이런 게 다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소유로부터 공유로 구매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상품인을 그냥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을 구매하는 쪽으로 큰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맥켄즈 컨설팅 같은 데서 조사를 한 거 보면 차량 공유로 확산이 되면서 2030년대는 지금도 한 10년 후죠 10년 후는 일반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대수가 세계 기준으로 한 400만 대 정도 줄어들고 대신에 차량 공유 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200만 대 정도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될수록 공유 자동차는 훨씬 더 박차를 가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이런 시대 변화에 독일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땐 독일은 대단히 건엄하고 질서를 중시하고 상당히 보수적인 사회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패러다임 전환 다시 이야기하면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부터 공유하는 그런 시대 변화에 맞춰가지고 대단히 혁신적인 사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독일은 유럽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시장 1위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만 하더라도 2016년 기준으로 150개 정도가 성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공유 서비스를 선도하는 업체가 소기업이 아니고 메르세데스 벤저가 2008년도에 이미 자회사인 카투고라는 것을 설립해가지고 차량 공유 서비스에 뛰어든 거죠 이런 게 참 한국하고 많이 다르죠 이미 카투고는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26개 도시에 진출해 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진출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질문 세 번째입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모빌리티 회사로 변신을 성공적으로 해야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지만 동료의 공유 서비스와 같은 그런 서비스 업종도 할 수 있는 어떻든 사람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을 포함해서 그런 업체로의 변신을 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흔들다 그래서 이제 힘의 중심도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시작해서 앱을 사용해 가지고 운전자와 고객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훨씬 더 힘을 더 많이 가지는 그런 사회로 큰 권력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시대 추세 속에서 잘 변신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냥 가버리는 거고 잘 적응하는 기업들은 살아남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카풀 제도라든지 타다 같은 그런 혁신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거대한 시대 변화, 기술 변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면에서 보면 독일과 같은 사회에 비해서 훨씬 더 낙후되어 있구나 변변한 공유 서비스 업체로서 좀 크게 된 업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혁신을 수용하는 일종의 지표, 바로 메타를 나타내는 것이죠 좀 더 분발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고객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개인이든 나라든 사회든 단체든 간에 계속해서 변신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회는 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그런 기회로부터 결국은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인상적인 경우는 독일이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의 종주국이었지만 동시에 공유 서비스라는 자동차가 제공하는 서비스업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나 정책이 뒷받침되어 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개인이든 나라든 사회든 간에 고객이 바뀌면 그냥 입을 다물고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관계없이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변화라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이다 그런 문장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